SK하이닉스 궁금하시고 매주가가 23만원 그리고 비중 25%이신데 지금 요즘 계속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. 자, 이종목 성계배 파트너님, 국민주잖아요, SK하이닉스는. 그렇죠.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자, 이종목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네, 지금 대응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. 외국의 세계적인 인류 업체, 반도체 업체, ASML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AR이 10% 이상 폭락을 막기도 하고요.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AI에 들어가는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먼저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. 엔비디아라는 회사에다가. 그런데 엔비디아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, 그렇죠?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실적들은 엔비디아라든가 다 좋게 나오는데 실적이 오는데도 크게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.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많이 샀던 그런 주체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더 많이 사줘야지 오르고 또 사는 것보다 많이 팔면 주가는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수급이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차트가 살아있다, 죽었다를 판단하는 선은 트레이드의 짱이라도 트레이들은 더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은 3일 선을 보기도 하고 5일 선을 보기도 하고요.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2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22평 선 가격이 여기에 있습니다. 조금 머리 위에 있어요. 확대를 조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라인대를 노란 선 라인대가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가 놀다가 조금 이쪽에 보시면 약간 하락 추세로 톡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게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지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중 자체가 지금 25% 같으면 이 종목은 또 본인이 장기적인 투자자인가 아니면 좀 한두 달마다 사고 파느냐 아니면 며칠마다 사고 팔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따라서 수준이 조금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도 다른데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은 이 주식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.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주식을 보셔야 되고요. 그렇다고 길게 또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와 더불어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가 죽지는 영원히 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는 또 가능해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고 들어갔다면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서 이 종목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뭐 지금 저희들이 사고 팔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쉽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드시라는 거예요. 내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고서 비중을 지금 좀 축소를 하되 더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팔았는 만큼 다시 사도 되거든요.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인가. 아니면 이 주식은 내가 놔두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올라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하면 저점에서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유를 하시는 거고 다른 종목도 다 몰려 있고 이 종목이 좀 비중이 한 25% 같으면 4분의 1인데 여기서 내가 더 크게 손실이 나거나 하면 내가 조금 신경이 서이고 마음이 아프겠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종목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 9천 원대잖아요. 그러면 제가 반을 지금 시점에서 줄이고 그 밑에 시점에서 다시 이거를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괜찮을까요? 그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반을 딱 줄이면 한 번 해보십시오. 마음이 정말 반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벼워져요. 왜? 내가 떨어지면 또 산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떨어져도 그게 그렇게 아픈 게 아니고 떨어지는 더 살라키는데 떨어지네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항상 제일 잘하는 투자자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요. 그래서 한꺼번에 사지 않고요. 추격 매수하지 않고요.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사모음을. 그래서 이 투자를 정말 잘하는 분들 저도 봤는데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. 남자처럼 하기 힘든. 그래서 한 3, 4년 사모았다가 한 7년 있다가 2, 300%, 500% 퍽 내고 퍽 팔아버리고. 그래서 그런 슈퍼 개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하이닉스 오늘부터 한 주씩 1년 산다.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사는 순간에 언젠간 급등이 나오면 또 수익도 크게 나고 그런 거거든요.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.